한국국토정보공사 여보세요? 내 친구 중에 발레하는 애 걔가 죽었어요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 사냥 비슷한 거야?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그 새끼 어디 있어? 내가 너 지옥까지 쫓아온 거야 처음 보는 걸 그랬어요 내가 지금 장담하는 거 같아 날 기억 안 나? 나야 발레리나 날 Minsk 도착해 바랍 날 날 날